정부가 일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한 뒤 이제는 재건축을 추진해 볼 만하다고 반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들은 지원이 없죠.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최윤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들입니다. 재건축 준비, 통과 기대, 안전진단 비용 모금 등의 플래카드들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이 지역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9만 가구가 넘습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도 40곳이 넘는데 안전진단 면제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재건축 하면 좋죠. 집이 허룩해. 그래가지고 춥기도 하고 기다려야죠. 해준다니까. 재건축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했다가 취소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대책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안전진단 비용을 모금을 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이 발표가 난 거거든요. 반응은 좋으세요. 근데 사실 이 과정이 법이 통과하는 데가, 국회 통과하는 데가 사실 얼마나 걸릴지. 반면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한 단지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시 부동산 대책으로 역차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용적률 문제 등으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단지들이 있는데, 절차 등이 좀 길어져서 10년 이상 걸립니다. 이번 대책에 빠져서... 일부 단지에선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돌아서면서 사업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최윤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N 뉴스 최윤형입니다.